반드시 알아야 할 치매 전조증상과 원인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구독자 여러분 오늘은 치매에 대해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치매는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가지고 있는 질병 중 하나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치매의 전조증상과 원인 기본적인 예방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치매는 어떤 병일까요? 치매는 뇌의 기능이 점차적으로 저하되는 질환으로 주로 인지기능의 감소와 기억력의 저하를 특징으로 합니다. 이는 뇌세포의 손상으로 인해 발생하는데 일반적으로 노화 및 유전적 요인과 관련이 있습니다. 치매는 다양한 형태가 있으며 가장 흔한 형태는 알츠하이머병입니다. 알츠하이머병은 뇌의 특정 단백질이 축적되고 뉴런 간의 연결이 손상되면서 발생합니다. 다른 치매의 형태로는 혈관성 치매, 뇌병 변형 치매 등이 있습니다. 치매는 진행되면서 환자의 일상생활에 점점 더 큰 영향을 미치게 되며 일상생활의 일반적인 기능에 대한 손상이 심해질 수 있습니다. 현재까지 치매를 완전히 치료할 수 있는 치료법은 없지만 증상의 관리와 환자와 가족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지원이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렇다면 치매가 생기는 원인은 어떤 게 있을까요? 치매의 원인은 여러 가지 복합적인 요소에 의해 발생합니다. 일반적으로 치매는 뇌세포의 손상과 뇌구조의 변화로 인해 발생하는 뇌질환으로 간주됩니다. 이러한 손상과 변화는 주로 다음과 같은 원인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노화 가장 흔한 치매인 알츠하이머병과 관련된 치매는 노화에 따른 뇌세포의 변화와 연관이 있습니다. 노화에 따라 뇌세포의 기능이 감소하고 뇌조직의 손상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유전적 요인 일부 치매는 유전적인 요인에 의해 발생할 수 있습니다. 특히 가정력이 있는 경우 치매의 발병 위험이 증가할 수 있습니다. 뇌손상 뇌손상은 외부 요인에 의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뇌손상은 뇌충격, 뇌졸중, 뇌종양 등의 원인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으며 이러한 손상은 치매의 발생을 촉진할 수 있습니다. 심혈관 질환 고혈압, 당뇨병, 고지혈증과 같은 심혈관 질환은 뇌혈관에 영향을 미치고 혈액순환이나 산소와 영양분이 공급에 문제를 일으켜 치매 발병 위험을 높일 수 있습니다. 생활습관 및 환경 흡연, 과음, 운동 부족, 정신적인 활동 부족 등은 치매 발병 위험을 증가시킬 수 있는 요인입니다. 또한 사회적 및 정신적인 활동 부족, 사회적 고립, 스트레스 등도 치매 발병 위험을 높일 수 있습니다. 이러한 요인들은 각각 또는 폭합적으로 작용하여 치매의 발병을 촉진할 수 있으며 정확한 원인은 아직 완전히 이해되지 않은 부분이 많습니다. 다음은 치매의 전조증상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기억력 저하 일상적인 일을 잊거나 반복적으로 같은 질문을 하거나 같은 이야기를 하거나 약속을 잊어버리는 등의 기억력 저하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인지기능 저하 논리적인 사고 능력이나 추상적인 사고 능력이 저하될 수 있습니다. 간단한 의사소통에 어려움을 겪거나 일상적인 문제를 해결하는 능력이 감소할 수 있습니다. 공간인지능력 저하 주변 환경에 대한 이해력이 감소할 수 있어 길을 잃는 경험을 하거나 익숙한 장소에서도 길을 잃을 수 있습니다. 일상생활에서의 기능 저하 간단한 일상생활 동작이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옷을 입는 것이나 식사하는 것과 같은 활동에서 어려움을 겪을 수 있습니다. 감정변화 급한 감정변화, 불안감 증가, 우울증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사회적인 활동 감소 이전보다 사회적인 활동에 참여하는 것이 줄어들거나 관심이 없어지는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언어능력 저하 말이 더 느려지거나 혼란스러워질 수 있습니다. 단어를 읽거나 적절한 단어를 찾는데 어려움을 겪을 수 있습니다. 치매의 전조증상은 조기에 발견되면 조치를 취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할 수 있으므로 이러한 증상이 나타나면 의료 전문가의 진단과 조언을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마지막으로 치매 예방법도 같이 확인해 보겠습니다. 치매를 완전히 예방하는 것은 어려울 수 있지만 건강한 생활습관과의 일정한 뇌활동은 치매 발병 위험을 줄일 수 있습니다. 여러가지 예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건강한 식습관 유지 과일, 채소, 곡류, 식이섬유가 풍부한 식단을 섭취하고 식사 후 항산화 비타민과 오메가 마이너스 3 지방산을 보충하는 것이 좋습니다. 신체활동 정기적인 운동은 혈액순환이 증가하고 뇌에 산소와 영양분을 공급하여 뇌 건강을 촉진합니다. 유산소 운동과 근력 운동을 조화롭게 수행하는 것이 이상적입니다. 정신적 활동 뇌를 활발하게 유지하기 위해 톡서, 퍼즐, 수학 문제 풀기, 음악 연주 등의 정신적인 활동을 꾸준히 수행하는 것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사회적 참여 사회적 활동에 참여하여 사회적 네트워크를 유지하고 사회적 활동에 참여하는 것이 뇌 건강을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건강관리 고혈압, 당뇨병, 고지혈증과 같은 심혈관 질환을 예방하거나 적절히 관리하여 뇌 건강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정신적 스트레스 관리 스트레스는 뇌 건강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으므로 효과적인 스트레스 관리 기술을 사용하여 정신적 스트레스를 관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금연과 음주 제한 흡연과 과음은 뇌 건강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으므로 흡연을 중단하고 음주를 적정량으로 제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러한 예방법을 통해 뇌 건강을 유지하고 치매 발병 위험을 줄일 수 있습니다. 이렇게 치매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 이번 영상이 유익하고 도움이 되셨기를 바라면서 치매를 예방하는 습관 미리미리 실천해보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영상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